채연우 씨 오늘 또 어마어마한 말씀 없나요? 이번에도 정말 엄청난 순간이동 맛을 보여주셨어요 아 그래요?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공간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그런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? 근데 뭐가 근데 순간이동하냐가 중요하죠 아 뭔가가 순간이동을 합니까? 일이나요? 아 여기 일이나 마사잖아요 다들 자 그럼 채연우 씨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 역시 이 세 바퀴의 공식 미녀 이리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! 이리나 씨 이겐 씨 인사하세요 이리나입니다 이름 한 번 불러주세요 이리나 이리오 이리나 이리나가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전에 이리나가 제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됩니다 야 영웅이 개탔네 오늘 네 조심해야 돼 옆에 남자 조심해야 돼 영웅 조심해야 돼 옆에 남자 조심해야 돼 영웅아 영웅아 안 돼 안 돼 전화번호가 순간이동이야 알람쥬 전화번호 순간이동 알람쥬 자 우선 카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카드 한 번 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드 52장이 있습니다 자 카드에 어떤 이상도 없다는 걸 여러분께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기해 우선은 아 손우영영 선생님께서 카드가 쭉 지나가는 동안 스톱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네 가겠습니다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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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된 카드를 드리고요 제가 봐도 상관없으니까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면 카메라를 통해서 스톱 Jin&시 스edu 명 대상의 진입 정답 스톱 제이스페이스. 제이스페이스. 네, 고맙습니다. 역시 제이스페이스페이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구석을 찍겠습니다. 아, 이거 신기한데. 자, 우선 이 나무 조각을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쭉 보여주시는 겁니다. 네, 그리고 말이죠. 이 조각이 어떤 이상이 없도록 바꿔치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사인을 해주시는 겁니다. 어떤 사인했는지 보여주세요. 네, 어떤 사인했는지 보여주세요. 그냥 동그라미 있습니다. 자였어요, 자였어요. 그리고 맞으시죠. 이 카드를 제가 나머지 조각의 카드를 제가 여기다 카드 잘 섞도록 하겠습니다. 잘 섞어주고 우리 이휘재 형님께서 남자분 한 분, 패널분 한 분을 이렇게 선정해 주십시오. 배추, 쇠호, 나오세요. 네,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부터 순간이동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, 순간이동하는 걸. 지금 뽑은 카드를 제가 여기 안에 넣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미성뉴님께서 잘 한 번만 더 섞어주십시오. 오, 좀 치셨는데요. 이 안에 있는 게 있죠? 네, 나머지 조각이 있습니다. 이제 이린아가 우리 양배추에게 손을 이렇게 뻗어서 기운을 주는 겁니다. 기운을 주십시오. 자, 기운을 주면 우리 배추군이 발을 모아주세요, 발. 발 이렇게 모아주십시오. 발이 어떤, 이 사이에 어떤 것도 없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. 뭐야? 진짜? 아, 이거 차가워. 아, 얘 보는 거예요. 네, 이상 없죠? 네. 잘 모아주십시오. 자, 이제부터 이린아의 기운을 통해서 제가 카드를 던지면 선윤영 선생님께서 뽑으신 나머지 조각의 카드가 발 사이에 끼게 됩니다. 왜? 발 사이에 끼게 됩니다. 여기요? 지금 봐봐, 지금. 없어, 없어, 없어. 이거 좀 치고 오자고. 진짜? 없어, 없어. 없어요? 어딨어, 어딨어, 어딨어. 다리만 하는 거야, 어딨어. 자, 자, 자. 자, 가겠습니다. 이 안에 선윤영 선생님의 나머지 카드가 들어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부터 카드를 던질 테니까 이제부터 저 사이에 끼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신호 하나, 둘, 셋에서 던지겠습니다. 갑니다! 하나, 둘, 셋! 고! 어? 뭐야, 이거? 자, 천천히, 천천히 이제부터 보겠습니다. 아마 이 사이에 있을 겁니다. 잘 보십시오. 카드를 찢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. 없잖아, 없잖아. 아, 죄송합니다. 뭐야. 제가 너무 강력하게 힘을 넣기 때문에 사이에 낀 게 아니라 신발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뭐? 거짓말. 신발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제가 재선에 어떤 것도 없다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다. 얘 이상해, 이거. 없어, 없어. 거져봐. 보여주시죠. 없어요, 없어. 없어요. 없어요. 아, 그렇습니다. 너무 제가 초마수의 힘이 강력한 나머지 깔창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에이, 말 안 돼. 에이, 말 안 돼. 자, 깔창을 천천히, 천천히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. 어? 뭐야? 어? 야! 어? 자, 아직 카드가 있습니다. 제이 스페이드 맞습니다. 네. 어떻게 된 거야? 자, 하지만 나머지 조합을 맞춰야지만 선윤윤 선생님이 뽑으신 카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김구라 씨가 직접 붙여주십시오. 네, 그거는 맞다, 안 맞다. 마크의 힘이 되지 않아. 정확하게 말에 떨어지죠? 어? 정확하게 말에 떨어졌습니다. 이것이 바로 강력한 순간이동, 초 마술이었습니다. 이야. 무슨 소리야? 야, 이게 뭐야? 아니, 무슨 소리야. 천세호, 솔직히. 아니, 진짜, 진짜, 진짜. 너 짰지? 그만하세요. 너 짰지? 너 짰지? 네.